짱김만원 짱김만원 정말? 귀신이 나타난다고?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보건실 음 여기가 어디지? 햇살아 괜찮니? 너 기절했었어 선생님 저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어요 뭐라고? 말도 안돼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직접 가볼게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그야 피자국이다 그야 누구의 피일까 그 피는 바로 귀신이다 짜잔 지금까지 공포 몰카였습니다 어?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공포 몰카 콘텐츠를 해봤어요 뭐라고? 이 영상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? 휴 놀래라 그래 그 대신 다시 하지마 아휴 심장이야 유튜브 몰카 두 번 했다가는 반명하겠네 끝 나는 귀신이다 야마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이게 미쳤나? 나 귀신이라니까 오라지니까 거르장거리가 없다 아니 그게 언니 왜 그러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? 저는 진짜 귀신이에요 다쳐 뛰어 나 갈래 어쭈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한 거야 어쭈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한 거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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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